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도 한국의 명목경제승장률은 1.4%입니다 OECD 36개 국가 가운데서도 34등을 차지했습니다 57년 만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3배나 많은 일본의 명목경제승장률 1.6%보다도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의 마비상태였던 홍콩의 주가는 올해 12%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주가는 3.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86개 국가 가운데서 58등입니다 그래도 86등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이 뭐냐 지식의 문제가 매우 큽니다 지식의 문제 솔직히 말하면 무식함과 무지함이 이 같은 성과 부진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문정부 들어서서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혹은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번번이 세계가 가는 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정책의 물꼬를 잡았습니다 대부분 정책이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는 대모한다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정치한다고 바쁘니까 공부를 하지 못했을 테고 세 번째는 젊은 날 받았던 잘못된 사상의 세례도 여전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을 계속 남들 법인시에 낮춘 법인시에 올리고 규제 완화 규제 강화하고 거꾸로 가는 것 남들 다 정부 사이즈 줄일 때 공무원 줄일 때 더 키우는 겁니다 반지성 반이성 반지식 반전문가 등이 어우러지면서 참담한 성과를 낳고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이 없으면 훨씬 더 악화된 성과를 손에 쥐게 되겠습니다 그들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큰 손실을 입고 고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파트 폭등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12월 30일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전사에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이른바 주택정책입니다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주택은 시장경제의 법칙과 예외다 이야기인 겁니다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부터 예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아마 입증되기로 하면 바로 따놓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수급원리와 예외라면 무슨 원리를 적용해야 되냐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여지없이 드러낸 그런 발언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본인이 드러낸 거죠 결국은 이런 종류의 통제와 관리와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정책을 쓰면 그 다음 예상되는 것은 시장의 보복이 계속 뒤를 따를 수밖에 없죠 알다시피 지금 서울 시내 전국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주로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보여주는 보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주택은 수급원리로부터 예외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참 곤란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발언은 12월 16일 날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전면 검제하는 초강경 정책이 일각에서 정말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반박하는 뜻에서 김현미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김병준의 공수처 직원입니다 15년 전에 노무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도 비리수사처 신설을 김병준 당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준 씨가 그 당시에 사석에서나 공수석에서 굉장히 대통령에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나라와 나쁜 지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공안, 감독, 규율, 감시와 관련된 규제와 질서를 강조한다 결국 3유국가만 국가의 권력기구를 계속 만든다 하나의 권력기구 외에 또 다른 권력기구인 공수처를 만드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노대통령을 설득했는데 당시에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좌파 세력이 계속해서 김병준과 맞섰던 것이죠 김병준 전 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내가 졌다 이기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어렵게 하는 갖가지 대먹지 않은 내용을 보탠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은 김병준 씨가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력기관을 새로 만들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의 대부분 큰 범죄 그 악은 대부분 청와대 발이었습니다 엉뚱하게도 공수처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판사와 검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잡게 된 겁니다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구를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빼고는 없는 거죠 중국의 감찰위원회 빼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후퇴한 겁니다 한 30년이 이렇게 후퇴한 거죠 결국 이승의 눈이나 지승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안이 이번에 공수처 설치법안입니다 권력 유지에 대한 욕심, 사후보장에 대한 욕심, 비언파에 대한 욕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수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다 권력용만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공수처 설치법안은 결국은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가 반문명의 길, 반일성의 길, 반지성의 길, 반자유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뜻합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를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이 이걸 수용하겠냐야 그 부분은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선진화로 간다는 것 선진사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고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경제문제는 경제전문가 원자력문제는 원자력전문가 전문가를 등용해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성을 중시하고 지성을 중시하고 지식을 중시하고 이런 것이죠 나라가 지금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것은 비전문가들,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사심이 있어가지고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남발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월성 1호기 연구정지결정과정에 참여한 원안위의 7명 위원들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원자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표결처리를 강행한 진상현 위원장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입니다 행정학부 교수가 원자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7천억 이상 투입되는 월성 1호기를 연구정지하자 그런 결정을 행정학부 교수가 어떻게 표결 부처가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원자력을 잘 아는 2명의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7명 가운데 2명이 반대하고 비전문가들, 아마추어들 5명이 잔성하니까 그건 통과되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거대 여당을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참 한국은 반이성과 반지성과 반문명으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큰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30일에 방영됐던 2020년 생존법을 보고 김옥려 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짧은 글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전진합시다 진정한 자유 참 오랜만에 듣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유 그 자체죠 정말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유에서 아름다움이라든지 인간다움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러나 자유는 쉽지가 않습니다 책임이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되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러나 그런 책임을 질고도 충분히 자유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책임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유 대신에 노예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요란부터 무덤까지라는 그런 정치인의 허황된 구호에 따라서 약간의 현금을 지어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근래 이제 우리 사회도 보면 계속해서 분야 분야마다 자꾸 자유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단적 선택으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도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사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사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단일한 사건이지만 큰 추세에서 자유의 상실 자유의 실종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 자유를 계속해서 집단적 선택으로 넘기는 사회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의 소중함 가치 의미 이런 부분을 깨달아서 그런 개인적 선택이나 자유가 집단적인 그런 선택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김옥련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시간 지금처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문제에 관해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넓힐 수 있지만 동시에 제가 새롭게 출범한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자기경영, 자기개발, 자기성장, 자기발전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